오늘 시장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섹터 진입해 볼까요?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풍력 섹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큰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노르웨이 국영기관이죠. 지금 에키노르가 울산 앞바다에서 풍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 앞바다에서 발전 용량 800메가와치, 200메가와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유식 해상발전 사업 관련돼서 기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기업 설명회를 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돼서 130여 개국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계 기업이 마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황리 행사가 마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풍력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우리나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울산 반딧불 해상풍력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산업통장자원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냈고요.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3년 정도 기기를 제작한 후에 들어갈 것으로 제작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에키노르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를 꿈꾸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와 관련돼서는 암모니아, 수소 관련된 저탄소 사업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 회사의 어떤 움직임, 분명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라남도가 상당히 풍력과 관련돼서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민간 자금 등을 포함해서 48조 이상을 지금 신안에 해상에 추진 중인 세계 최대 8.2기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짓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영광, 수도, 진도 같은 여러 시군에서 계획 용량 30기가 월치에 해당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해상풍력단지로서의 탈바꿈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사업적인 부분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을 찾아가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 마을을 좀 돌아다니면서 지금 일단은 정부 자체에서는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해상풍력 관련된 프로젝트가 미래에 좀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충분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의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좀 메가시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 섹터는 풍력 관련주였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점차 그 사업의 가시화 지금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종목 선별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일단은 풍력하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3강 M&T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조선이랑 신재생의 에너지가 반등해서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웃포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지금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한 59%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8%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관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주 잔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1분기 말 기준으로는 2조 좀 넘어가는 수주 잔고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3조까지도 지금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주 잔고가 많다는 건 결국은 매출에 대한 인식 시점이 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에서 매출에 좀 폭발적인 성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상풍력 하부구점을 관련돼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인 사태로 해서 유럽에서 좀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니지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동사의 경쟁력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유럽 시장도 좀 상당히 길이 열리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뭐 저가 수주에 대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수주를 좀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만 좀 조선에 대한 모멘텀도 잇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해군이 수주한 어떤 이제 호위함들을 좀 수주를 하면서 결국 이제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조선 쪽에도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지난 15일날 좀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3호 조선 해양을 흡수합병했다고 좀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권을 좀 확보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워크아웃이 좀 종료되면서 무발 채무에 대한 위험도 좀 사라진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있지만 뭐 조선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시초가 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만 3천 5백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9천 5백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풍력 관련돼서 아예 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삼각 M&T 선정해 주셨고요. 뭐 탄탄한 수주장구에 더해서 조선에 대한 모멘텀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만 3천 5백원 손절가 1만 9천 5백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